성경 1년 1독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예레미야 4장에서 6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죄로 인해 슬프고 마음이 아프다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단식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단 한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남유다가 심판받는 이유를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악행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들까지 다 거짓으로 평강을 외치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한탄하십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예레미야 4장에서 6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203일 예레미야 4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절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한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리리니 그것을 끌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송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호를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 적 내 성업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제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 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러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의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여 정결하게 하려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하이 또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래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 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의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요다 성업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의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이미로다 폐망의 폐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 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 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 적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 적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 적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요하의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요하께서 요하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 적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미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 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예레미야 5장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하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하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하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 또 일제히 멍해를 꺾고 결박을 끄는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업들을 엿본적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이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도다 여하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하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하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하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하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오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근에 하나님 여하께서 여하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하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오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국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하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하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하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 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하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때 그곳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애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이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제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레미야 6장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비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케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밀이 북방에서 엿보아 우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왁께서 여왁같이 말하노라 너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왁께서 여왁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각해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한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도다 보라 여왁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왁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왁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보라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여와께서 여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게 놀아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게 놀아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더라 들으라 무리더라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와께서 여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들이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와께서 여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느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여를 벌리고 시온의 딸이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화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묻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달려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왁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4장에서 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남유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은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남유다는 정의를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남유다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남유다의 평안한 말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는 많았지만 생명을 걸고 남유다를 위해 헌신할 단 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남유다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그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그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